세상에 어떻게 입안에서 안 배웠을까? 자기도 안 배웠어?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어찌 떨어보아놨던지 쌀이 1만 9만 석이오 쌀이 1만 9만 석이오 돈이 1만 9만 양이라 돈이 1만 9만 양이라 어찌 인터내셜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어찌 떨어보아놨던지 어찌 떨어보아놨던지 쌀이 1만 9만 석이오 쌀이 1만 9만 석이오 돈이...요 이렇게 쌀이 1만 9만 석이오 쌀이 1만 9만 석이오 이오 하지 말고 9만 석이오 돈이 1만 9만 양이라 돈이 1만 9만 양이라 9만 양이라가 아니고 돈이 1만 9만 양이라 돈이 1만 9만 양이라 그렇게 하라고 왜 그러다고 어찌 떨어보아놨던던데 어찌 떨어보아놨던지 쌀이 1만 9만 석이오 쌀이 1만 9만 석이오 찳아 어찌 떨어보아놨던지 쌀이 1만 9만 석이오 돈이 일만 구만냥이라. 말이 떨어지는 데가 돈이 일만 구만냥이 말이 떨어지고 쌀이 일만 구만냥이 오는 중간에 커머 형태로 되어 있는 문장이 반절 토막이야. 거기서 이렇게 막 이러고 넣으면 안 돼야. 거기는 아직 반절 걸음인데 거기서 그렇게 끝을 지듯이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쌀이 일만 구만냥이 오 돈이 일만 구만냥이라 해서 떨어지잖아. 근데 거기서 중간 걸음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거기서 그렇게 조를 내면 안 된다니까 그러네. 쌀이 일만 구만냥이 오 돈이 일만 구만냥이라. 여기서 떨어지잖아 말이 시작. 쌀이 일만 구만냥이 오 돈이 일만 구만냥이라. 어찌된 심판인지 모르겠구나. 어찌된 심판인지 모르겠구나. 어찌된 심판인지 모르겠구나. 흥보가 좋아하라고. 여보, 마누라. 나처럼 하라고. 존 넣지 말고. 여보, 마누라. 여보, 마누라. 돈과 쌀을 이렇게 넣고 보니. 돈과 쌀을 이렇게 넣고 보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저절로 불어 그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저절로 불어 그려. 우리 춤이나 한번 추어 봅시다. 우리 춤이나 한번 추어 봅시다. 내가 춤을 출 줄 알아야지요. 거풀이때 춤이라도 한번 추어 봅시다. 거풀이때 춤이라도 한번 추어 봅시다. 흥보가 돈 안 캐를 들고 노는디.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안일이가 소리나 똑같아요. 음조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배워준 음조대로 해야 돼요. 그게 노래와 노래 사이 들어가서 어룽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대로 심판조로 막 해갖고 옛날 누구누구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해도 자기 조대로 하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에요. 안일이가. 소리처럼 소리하고 맥락에서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조대로 그렇게 바꿔서 하면 안 됩니다. 네. 누가 그랬었어 꼭. 알지? 얼씨구나 절씨구 헤이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돈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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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냉장고 그네수레 바퀴처럼 냉장고 내 수레바퀴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둥글둥글 생긴 돈 생살지고 널 가진 돈 생살지고 널 가진 돈 북이 공명이 붙은 돈 북이 공명이 붙은 돈 이놈의 돈아 이놈의 돈아 안아둬나 안아둬나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어르시구나 돈 봐라 어르시구나 돈 봐라 어륵져 어르시구나 어르시구나 그렇지 음이 그렇게 안져야 어르시잖아 어르시구나 돈 봐라 어르시구나 돈 봐라 좋아 여보 와라 큰 자식아 하나 둘 여보 와라 큰 자식아 여보 와라 라 하지 말고 여보 와라 큰 자식아 여보 와라 큰 자식아 건너말 건너말 건너가서 건너말 건너가서 너 백분임을 오시래라 너 백분임을 오시래라 형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보자 형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보자 어르시구나 절시고 어르시구나 절시고 여보 시오 여러분들 여보 시오 여러분들 하나 둘 여보 시오 여러분들 나의 한말 들어 보소 나의 한말 들어 보소 나의 한말 들어 보소 하나 세일 말고 하나는 타고 하늘마소 하나 둘 하나는 타고 하늘마소 하나는 타고 하늘마소 엊그저 끝까지 엊그저 끝까지 박흥모가 운전 걸식을 일삼더니 운전 걸식을 일삼더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이 히로운 경사 어디가 있느냐 이 히로운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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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있느냐 이 히로운 경사 이 히로운 경사 이 히로운 경사 어디가 있느냐 어디가 있느냐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박흥부를 찾아오소 박흥부를 찾아오소 나도 고날부터 기민을 줄란다 나도 고날부터 기민을 줄란다 나도 끌어올려 나도 고날부터 나도 하날부터 나도 나 Ella은 나도 나부터 나도 날부터 나도 날부터 나도 나부터 » 나는 끌어올리 출란다 얼씨구나 절씨구 하나 얼씨구나 절씨구 좋아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얼씨구 좋구나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지화자 좋네 얼씨구 나 절씨구 얼씨구 나 절씨구 굿 아주 많이 늘었어 대상ums Forti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